광해군을 폐의시킨 반정 인조 반정 인인인 참을인 못찾겠다 인조 정묘호란 인조 정신병자야 정 정묘호란 병자 병자호란 나선 정벌 러시아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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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벌 러시아 사에서 육두 영정법 영정사진 찍고 싶냐 죽을 사사사 사에서 육두 금이 침입한 난리 정묘호란 금리 정신병자 정묘호란 김상용 병자호란 감상용 청리 감상용 김상용 병자호란 효종 사망 후 발생한 예송 기회 예송 기겁 기회 예송 효종 죽음 기회 예송 때 1년 주장한 풍당 서인 기겁 1년 썩어지 써인 삼전도 구료 인조 삼전도 구료 삼전도비 참을인인인 인조 기회 예송 3년 남인 남인 싸가지 쏭시열 3년은 입어야지 청의 군신관계 병자호란 감상용 정리 병자호란 영정법 인조 정신병자야 영정사진 찍고 싶냐 영정사진 영정법 예송 기겁 기겁 기회 예송 갑인 예송 기회 갑인 이립 정묘호란 1위 봉수 금리 정묘호란 이괄의 난 괄괄괄괄괄괄 이괄의 난 예송 현종 효종 아들 현종 아버지 효종 죽음으로 발생 정봉수 정묘호란 봉수 1위 정묘호란 설점 수세제 효종 떡대 살점 살점 수세제 민간인 광산 운영 허용 이관의 난 때 인조가 피신한 장소 공주 공산성 공주 공산성 괄괄괄괄 효종비 사망 후 예송 갑인 기겁 갑인 효종비 사망 후 갑인 최명길 병자호란 명을 길게 하려면 나만 산성으로 명을 길게 명길 최명길 병자호란 인조 정신병자야 병자 병자호란 덕대 효종 떡대 광산경영자 인조대 붕당 써인 아우 써 써 써 써 써 써인 변종대 써인 대표인물 써인 송씨열 싸가지 송씨열 3년은 입어야지 갑인 예송 때 이긴 붕당 남인 서남 남인 승리 현종 때 남인 대표인물 험옥 윤슈 험옥 윤슈 북벌 정책 써인 송씨열 아우 써 써 북벌 북벌 아우 써 써 써 써인 삼삼전도 구려 병자호란 참을 인인인 삼전도 비 삼전도 구려 갑인 예송 때 구개월 써 인 구개월 써 인 삼전도 비 병자호란 인인인 삼전도 비 병자호란 북벌 정책 효종 아버지의 원수 효자 효종 북벌 묵벌 봉림 소연세자 병자호란 봉 봉 봉림 세자 용골 산성 정묘 호란 용의 엉덩이 골 용골 갑인 예송 때 1년 남인 후 후 1년은 입어야지 남인 어영청 총육청 수어청 인조 어 총수네 어 총수네 써 써 써 인조 나선 정벌 효종 나선 나선 으 아버지 원수 갚아야 되는데 효자 효종 북항론 효종 북벌 말고 배울 건 배우자 기회 예송 때 이긴 붕당 서인 서남 서인 승리 남한산성 병자호란 남쪽 남한산성 병자호란 갑인 예송 결과로 유배 간 사람 서인 송시열 서인 송시열 서거지 송시열 유배나 가 갑인 예송 갑인 예송 아 비인 예송 아 비인 예송 아 비인 예송 아 비인 예송